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길 바라시나요? 문화육성 관악구, 아이가 마음껏 뛰어노는 관악구 등 정말 많을 텐데요.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민선 8기를 맞아 구민들이 바라는 관악구의 미래상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 구민이 바라는 미래 희망톡톡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주제는 구민이 바라는 관악구의 미래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네이버폼 양식을 통해 인증 사진과 함께 희망하시는 관악구의 미래 모습을 한 줄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명에게는 만원 아이스크림 상품권과 무수 참여자 10명에게는 3만원 상당의 치킨 상품권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당첨자는 27일 관악구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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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